로또 1등 로또 1등이 8번 당첨된 곳 경기 평택시 행복충전소 서울 은평구 월드24시 경기 화성시 올인 서울 성북구 영광정보통신 전남 나주시 알리바이 충북 청주시 썬마트 대구 달서구 복권병당 서울 중랑구 묵동식품 경기 고양시 마두역 상행선 가판대 전북 익산시 또또 복권방 부산 기장군 뉴빅마트 서울 영등포구 가판점 경북 경주시 시유노서점 로또 1등이 9번 당첨된 곳 경기 포천시 행운 복권방 경남 창원시 북마산 복권 전문점 서울 영등포구 버스 판매소 인천 중구 라이프 마트 서울 중랑구 갈래 분식 한식 로또 1등이 10번 당첨된 곳 서울 종로구 제2복권방 로또 1등이 11번 당첨된 곳 서울 송파구 잠실 매점 충남 아산시 로또 명당 인주점 로또 1등이 12번 당첨된 곳 경남 양산시 GS25 양산 해인정 로또 1등이 13번 당첨된 곳 경남 사천시 모카 휴게소 로또 1등이 15번 당첨된 곳 경기 용인시 로또 휴게실 로또 1등이 16번 당첨된 곳 대구 서구 세진전자 통신 로또 1등이 24번 당첨된 곳 대구 달서구 1등 복권 편의점 로또 1등이 34번 당첨된 곳 부산 동구 부일카 서비스 로또 1등이 35번 당첨된 곳 서울 노원구 스파 한 판매점에서 1등이 35번이나 나왔다니 저도 가보고 싶네요 소문이 나니까 외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계속 몰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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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